오늘 일단 국방위가 처음 현안질이 업무법을 갖고 현안질을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진행이 다소 불편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계시는 임종덕 의원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현안질의 핵심은 체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과 대통령실의 외압, 진실규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체병 순직과 관련된 관계자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도 나와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우리 임종덕 의원님께서는 이 당시 안보실 2차장을 했고 체병사건에 관련된 핵심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8월 2일 날 해병대에서 추사한 것들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날입니다. 그날 안보실 2차장하고 한 번 통화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화기록을 보니까 추가 통화했던 기록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허위이고 위증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오늘 국방위원회에서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인원이 여기 임종덕 의원이 참가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국계법 32조에도 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 신청을 했는지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회피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설례가 있습니다. 지난 21대에 김모 의원님께서 아들의 병력 중에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김 의원께서는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하고 자리를 이석을 함으로써 원활한 국방위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좋은 설례를 남겼습니다. 국회법도 그러합니다. 만약 당사자인 임종덕 의원이 여기 계속 앉아 있다면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겁니다.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실을 방탄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본인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임종덕 의원께서는 국회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회피 신청을 해주고 이석해주면 좋겠고요. 국방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될 경우는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